7월 모의고사 5월에 봤죠 5월 학평 그 다음에 6월 모평 그 다음에 7월 학평 그 다음에 9월 모평 그 다음에 10월 10월에 또 한 번 보거든 10월 학평 이렇게 6번 보다 플러스 사관학교까지 하면 총 7개인데 이 7개 시험지는 말이야 7개 시험지는 교수님께서 10월에 수능 출제할 때 엄청 꼼꼼히 보는 시험지 중에 하나야 그렇겠지 7월 학평 물론 많은 학교들이 좀 안 보는 거 알아 인천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인천 쪽은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 외에서 조금 이제 많이 안 보는 거 알지만 그러면 10월에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7월 학평은 이건 뭐 많이도 안 받고 버립시다 이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교수님께서 엄청 꼼꼼하게 볼 자료야 알았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열심히 보시면 되는데 혹 안 본다 할지라도 이 시험지 그냥 외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그 시험지 중에 탑이야 탑 1순위야 1순위 아까 내가 말한 7개 시험지는 1순위라고 그건 그냥 완벽하게 왜냐면 수능 출제 교수님이 엄청 꼼꼼히 볼 건데 안 볼 거야 안 보고 딴 거 보고 있을 거야 뭔지 왜 공부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 알았어 너무 중요한 시험이고 시험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쨌건 또 치킨특강 이것만은 하고 가자 해가지고 딱 여러분 그냥 너무 임팩트 있게 이거 아마 들어본 사람은 알 거야 너무 재밌다 신난다 하면 이 강의제가 또 잘 만들었어 7월 학평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거고 또 교재 파일 없어요 교재 파일 없대 교재 이거 따로 없고 교재 파일 PDF 파일로 다 주는 거니까 이거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오면 돼 알겠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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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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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제 하나 질문 말할게 7월 모여서 언제 봐요 언제 보는지도 잘 모르지는 사람 많죠 네 7월 11일날 봐요 화요일날 알겠어 화요일날 보니까 보니까 자 제가 이걸 조금 일찍 이제 오픈했잖아 오픈했으니까 이 강의 좀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알았어 어차피 교재 파일 다 드릴 거니까 이거 강의 한번 쭉 좀 들어봐 주세요 알겠죠 한 번 들어봐 줘 7월 11일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좀 들어줘 제발 그리고 11일날 7월 학평 끝나고 나면 고시험지 잘 다운받으셔서 또 학교에서 본 사람들의 최선을 들어서 보시면 되고 안 본 사람들 다운받으셔서 시간 딱 맞춰가지고 또 한 번 시험 보고 알겠어 오케이 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자 교재 파일 이렇게 생겼고요 다운받아 보시면 자 그다음 찍기 특강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제는 주제는 이번에 자 이렇게 돼요 지수로고 방부 등식 상각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확통은 수학적 확률 미접근은 치환적 분법 치환 여러분 치환적분 잘 못하지 그렇지 내가 엄청 쉽게 가르쳐 줄게 또 쌍곡선 방률 쌍곡선 방률 시에 또 특별한 것들이 있어 그치 기아에서 요즘에 그거 제가 또 다 설명 잘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어쨌건 7월 모의고사점의 점수를 수직 상승시킬 아주 좋은 재미있고 신나는 강의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아주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아 오늘 공부 기계 안된다 수학 너무 싫어 그럴 때 그냥 이거 한 번 들으면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알았죠 내 안에 수학 포텐이 터진다 선생님의 그 슬로건 알죠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 포텐을 빵 터트려 드릴 테니까 쌤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